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화요일에 배직과 뜰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세일 정보가 많기는 한데 그 세일에서 추가 세일 되는 곳이 많습니다. 어저께 조금 망설이셨던 제품 있으시면 오늘 확인해보시면 가격 좋아진 제품들 많다는 거 그럼 오늘 세일 정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 모든 링크 모든 할인코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휴링크 또는 정립링크 포함됩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달려봅니다.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그리고 요즘에 댓글이 거의 없습니다.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서 오늘 첫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세타이어 사이트 최대 60%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오늘은 몽클레어 제품들만 찾아봤는데 가격 좋은 제품들 많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져 있는데 장바구니에 이렇게 담아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최종 비용 나옵니다. 관세가 4천원 정도밖에 붙지 않기 때문에 최종 비용 98만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트 뒤쪽으로 이동하시면 최종 비용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되고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레인 자켓 98만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은 가격 더욱 좋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 역시즌 세일로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몽클레어 인기 제품 가장 좋은 금액에 제품 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 그리고 여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면서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가격 조정됐습니다. 현재는 정식적으로 최대 70%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기존에 소개시켜드렸던 인기 제품들 가격 떨어져서 솔리드움무 보여드리고 있는 프린트 반팔 티어츠 92불까지 가격 떨어져 있습니다.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고 92불 계산해보시면 역대급 12만 6천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솔리드움무 제품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 우영미가 만든 남자 브랜드로 요즘에 굉장히 인기 많다는 거 여러가지 제품 여러가지 프린트 반팔 티어츠 저렴한 금액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90불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반팔 티어츠 가격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가지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우영미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프린트 반팔 티어츠라던지 보여드리고 있는 백로거 제품 보여드리고 있는 먹색 백로거 제품 같은 경우도 가격 살짝 조정됐습니다. 사이즈 마찬가지 전부 다 남아있고 113불 15만 5천원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모자는 66불에 우영미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맨투맨 종류 같은 경우도 관부가스에 피해서 후디 종류 같은 경우도 관부가스에 피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퓨어브갓 에센셜 제품들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기존에 세일에 포함되지 않았었던 보여드리고 있는 검정색상 후디 현재 5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로 구입해야 될 때 6만 8천원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먹색 제품 마찬가지 동일한 금액의 검정색상 반팔 티어츠라던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기존에 세일되지 않았었던 제품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 초대박 가격 구입 가능합니다. 반팔 티어츠라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아더에르 제품들도 가격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어츠는 59불에 보여드리고 있는 후디 173불 관부가스에 피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더에르도 가격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아미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어츠 80불 때 여러가지 제품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어저께보다 가격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인기 제품 여러가지 확인해보시면서 파이널 세일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국 백화점 사이트 셀프리치 인기 제품 여러가지 세일되서 판매됩니다. 기존에 정상가에서 세일되는 금액 그 금액에서 또 추가세일 가능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 금액으로 구입 가능한데 겨울철에 많이 찾으시는 헤스트라 장갑 역대급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44불이면 구입 가능해서 6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만약에 한국으로 설정 변경하시면 관부가스에 포함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헤스트라 장갑 여러가지 색상 다양한 제품 판매되고 있고 베이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같은 경우도 관부가스에 비해서 인기 제품 여러가지 세일되서 판매됩니다. 산드로 제품이라던지 쿠플스 제품도 많고 고가의 명품 제품들도 다양하게 판매되는 사이트 여러 세일되는 제품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린 사이트 영국 편집샵 플라메스 사이트 인기 세일되는 제품 가격 좋습니다. 뉴발란스 구글 제품 같은 경우 보여드리고 있는 요 색상 사이즈 다시 여러가지 채워져 있고 85파운드 판매돼서 15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뉴발란스 제품 같은 경우도 저도 여러 번 구입했고 여러가지 제품도 리뷰를 안내를 해드렸는데 몇번 구시리즈 제품 아니고 다른 제품 구입하고는 만족도가 조금 많이 떨어져서 구시리즈 제품들만 구입한다는 거 구글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 많은 제품인데 역대급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구글 그레이 색상이라든지 인기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만 나 볼 수 있습니다. 구시리즈 굉장히 다양하고 색상도 다양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제품 판매되는 사이트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면서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테레사 최대 70% 볼거리 많습니다. 아직스 보여드리고 있는 제카연어 같은 경우도 품절 임박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사이즈 현재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116유로 구입가능해서 17만원 구입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에르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패딩이라든지 아크네스도 보여드리고 있는 스카프 가격 좋습니다. 87유로 구입가능해서 12만 8천원 이 정도 금액이면 재겨놓고 구입하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색상도 여러가지 판매됩니다. CP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범백 16만원 구입가능하고 이 제품은 검정색상 이전에 리뷰도 해드린 제품이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보시면서 여러 세일되는 제품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토템 제품 같은 경우 프라이벳 세일 진행되고 있는데 아래쪽 링크 통해서 구입하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요 금액으로 전부 다 구입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실크 스카프라든지 울 스카프 코트 종류들도 저렴한 금액에 다양한 제품들 최대 40%까지 세일되어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흔치 않은 기회 토템 제품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파페치 사이트 여러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2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미국 설정하시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관부가세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붙지 않고 한국 설정하시면 관부가세 전부 다 포함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구찌 보여드리고 있는 요 반지는 198불 판매되고 있고 요시다포트 보여드리고 있는 탱컵의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합니다. 살롬은 보여드리고 있는 익스펜스 제품 같은 경우는 99불 13만 6천원 구입 가능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세일되는 제품 수가 워낙 많습니다. 추가적인 20%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삭스피스 세븐 미국 백화점 사이트 인기 제품 여러가지 최대 50% 세일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한국 설정 또는 다른 나라 설정으로 이동되는데 반드시 아래쪽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 맨 위쪽 부분 성적이 그려져 있는 요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미국으로 설정 변경하시고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설정 변경하셨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으면 관부가 쎄 붙지 않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버버리 캐시미어 순위도 200불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요게 아이들 전용 제품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작게 나온다는 점 그래서 여성분들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향수 종류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바이레도 제품이라던지 딥티크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 인기 제품 저렴한 금액에 세일되는 제품 다양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피니시라인 스포츠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이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추가적인 25% 세일 가능합니다. XT6 보여드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흰색 제품 16만 5천원에 판매되고 있고 V2K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 초특가 좋습니다. 요게 원래 여성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인데 남성분들도 많이 신는 제품이고 큰 사이즈만 남아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7만 2천원 구입 가능하고 온러닝 제품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추가적인 25%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신발 종류들 모아서 25% 세일 가능합니다. 몇몇 가지만 뽑아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나이키 제품이라던지 살로몬 온러닝 등 여러가지 제품들 같이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캠퍼 미국 공식 홈페이지 어저께도 제품 소개시켜드렸는데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금액에서 추가적인 20% 할인코드 나와있습니다. 오루가 보여드리고 있는 가죽 샌들 많이들 둘러보시는 제품이고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20% 관부가 세피에서 17만 6천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남성제품뿐만 아니라 여성제품이라던지 아이들 제품들도 샌들 종류 많이들 둘러보시는데 추가적인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애쉬포드 시계 그리고 악세사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이 사이트 여러가지 시계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깔끔한 보여드리고 있는 다니엘 웰링턴 시계 같은 경우는 55불이면 구입 가능하고 티소 제품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쿠폰 요 부분 클릭하시면 90불 구입 가능해서 12만 4천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티소 시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시계 종류라던지 선글라스 종류 가격 좋은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됩니다.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아마존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봤습니다. 보네이도 보여드리고 있는 에어서큘레이터 요 제품 가격 굉장히 좋은데 쿠폰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추가 세일도 가능해서 15불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15불 계산해보시면 2만원 정도 구입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워터픽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이라던지 삼성 보여드리고 있는 외장하드 그리고 젤리캣 제품 같은 경우 그리고 젤리캣 제품 같은 경우 아이들도 많이들 구입해주시지만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많이들 구입하시는 제품인데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들어와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면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보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어저께 리퍼 제품들 소개시켜드렸는데 현재는 어저께 세일되는 금액에서 할인코드 나와서 추가적인 20% 세일이 가능합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전자제품도 150불 넘어가면 반복의 세프가 되고 보스 보여드리고 있는 QC 울트라 제품이라던지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사운드바 700짜리 제품 55만원 정도 나온다고 가격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44만원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끝파랑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운드바 900짜리 제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돌비 아트모스 지원하는 제품으로 가장 최신 버전 제품이고 소리 굉장히 좋은 제품 마찬가지 추가적인 20% 리퍼 제품들 모아서 추가적인 20%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린 사이트 태모 특가 선손들 찾아봤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어플 처음 다운로드 받고 신규 회원으로 구입하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요 특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딱 한 번만 요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고 모든 제품들 무료배송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보조 배터리 2만 미리 암페어짜리 제품인데 1,400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고 여행 다닐 때 캐리어 무게 다는 거 요 제품 500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욕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선반 500원에 만나 볼 수 있고 여행용 보여드리고 있는 어댑터 USB 충전까지 가능한 제품이고 전세계 어디가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 1,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 제품 특가 아니고 그냥 구입하시려면 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보여드리고 있는 멀티 어댑터 전원은 3개까지 꼽을 수 있고 USB 충전도 가능한 제품 1,000원이면 마찬가지 구입 가능합니다. 베스트셀러 페이지도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서 다양한 제품들 무료 배송 가능한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직과틸 정보 여기까지만 와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